안녕하세요. 풀라빠에요. 오늘 베이비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인지 많이 궁금한 아이입니다. 샌과 풀문의 첫 아가에요. 그 둘의 첫 베이비이기 때문인데요. 샌이 릴리이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. 자 열어볼게요. 옆구리를 보니까 릴리가 나왔네요. 이 아이의 클러치메이트는 그제 밤에 나왔는데요.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이 나왔었거든요. 클맨은 다행히 릴리가 나왔네요. 다양하게 나와서 좋습니다. 이 녀석 방금 나와서 예민합니다.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네요. 자 다시 한번 첫 릴리 해칭이라서 더 새롭고 기쁘네요.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요. 클러치메이트도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가 그제 나온 언니에요. 부모가 둘다 레드 계열이어서인지 유독 붉어 보입니다. 얘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. 엄마인 풀문입니다. 자 언니와 첫 만남입니다. 줄다 주둥이가 짧아서 더 예뻐 보여요. 활발하네요 이 녀석. 이 아이의 아빠도 보여드릴게요. 아빠 센입니다. 강하게 자라라고 센. 턱은 빨갛고 배는 하얘요. 좋은 선물을 준 센과 풀문에게도 고맙네요. 건강하게 예쁘게 나와서 다행입니다. 자 가끔 소식 전할게요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